유지아 씨의 노래인데요. 볼빨감 사춘기 버전으로 가려워진 길 전해드렸고요. 이번에 저만 들면 곡은 박동뮤지션의 노래인데요. 어떻게 여기까지 사랑하겠어? 널 사랑하는 거지 전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나물어 몇 배차에 폭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건네 너를 알아본다 갑자기 퍼진 너의 풍경 흑백 거리가 온다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단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다 꽂힐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요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점막 짙은 도로 위에 걸음을 보게 된다 아무 말 없는데 안 안 오면 주 받은 이 길 위치에 먼 곳을 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갈 수 없단 걸 한발 한발 이별에 가까워질수록 너와 맞잡은 손이 사라지는 것 같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파할 수 없어 난 아파할 수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만화처럼 깊은 사랑이 닦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바다처럼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